B&I 코리아 팟캐스트 231회 파워팀 특집 2 강력한 파워팀을 만드는 임파워링 질문 어떻게 하면 B&I를 통해 여러분이 사업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식 B&I 코리아 팟캐스트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오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윤해경이고요 국내 최고의 협업 전문가이신 존윤 대표님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화할 때 제가 강원도에서 전화했잖아요 전화로 우리 녹음했었죠 근데 이게 좀 뭔가 아무리 실시간이라도 조금 기다렸다 하고 전문용으로 방송 전문용으로 막았던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유가 아이컨택이 안 된다고 아이컨택이 안 되면 상대방이 그 다음에 뭘 할지 우리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소리로만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디오가 자꾸 겹치거나 다음에 어떻게 할지 우리가 눈으로도 사인을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계를 보면서 빨리 끊어 이런 것도 내가 시선으로 옮기면 상대방도 같이 옮기게 되기 때문에 아이컨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근데 프로가 다르긴 다르네요 왜요? 이 보이는 팟캐스트 하는데 저쪽 앵글에서 찍었을 때는 그냥 뭐 리액션이 그냥 밋밋했는데 자기 중심으로 이제 카메라를 옮겨가지고 찍으니까 리액션이 막 한 두 배 세 배 그러면서 지그시 바라보면 가끔 좀 이렇게 카메라랑 아이컨택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많이 배웁니다 진짜 그럼요 저 이제 금방 방송 대비해도 될 것 같아요 데뷔 아직 안 하셨나요? 네 프로 아니 뭐 띄엄띄엄 했던 거 참고로 제가 방송을 한참 전에 몇십 년 전에 데뷔했어요 언제 데뷔하셨어요? 군대에 있을 때 오 군대에 있을 때 우정의 무대? 우정의 무대는 그거는 너무 구리다 전 카투사였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EBS에서 영어 무슨 퀴즈 대회 같은 게 있어요 둘 팀이 두 명이 나와서 하는 거 거기서 제 쫄하고 같이 나가죠 카투사 대표로 그래서 상을 받았잖아요 상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그게 방송 대비였는데 박현영 씨는 잘 지내나 모르겠는데 그때 진행자였는데 그랬어요? 저는 방송 얘기가 나와서 TV는 사랑을 짓고 네 나와셨어요? 여자친구로? 옛날 여자친구로? 아니요 뭘로? 거기 재연 재연으로? 혹시 이효춘이라는 배우 아시죠? 알죠 너무 예쁘신 우리 선배님 고등학교 후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이효춘 선배님이 촬영을 나왔는데 그때 연극반 학교 연극반이어서 그 재연 씬을 저희 연극부 친구들이 같이 만들어서 TV 출연 그때가 데뷔였습니다 무슨 고등학교? 광주여자 고등학교 광주여고 거기서 아예 캐스팅을 거기서 했어요? 네 그 학교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좀 합시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데뷔했습니다 고1댄가? 고2댄가? 우리 멤버들이 실시간으로 검색할 것 같아요 이거 나오면은 안 나올 거예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정상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요? 자 오늘은 파워틱 특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또 오늘도 임파워링 질문 파워가 임한다는 그렇죠 임파워링 질문을 또 오늘은 두 가지 던져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임파워링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는 두 손을 모아야 됩니다 아 그런 거 오소서 오소서 파워요 임해야 되겠죠 자 파워 주십시오 어떤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파워를 업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이번 질문은요 이겁니다 나는 훌륭한 사업가를 팀 동료로 영입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나의 노력인 거네요 네 이게 내가 일단 지난 팟캐스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서 내가 핵심 고객층도 있고 그 고객층에 대해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고 그래서 리퍼러 파트너나 파워팀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네 그럼 그다음에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팀으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저절로 걸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연애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상대방이 나타나진 않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어 표현으로는 네 무릎 위로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나가서 뭔가 만들어야 돼요 네 마찬가지로 리퍼러 파트너와 파워팀도 우리 챕터에서 동료들이 나를 위해서 불러주고 그렇게 해서 우연하게 만나서 잘되면 좋으나 아니면 어디 우연히 가서 만나면 좋으나 그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죠 확률이 너무 낮아요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죠 맞아요 감 나고 밑에서 그래서 나한테 좋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차 한잔 하실래요? 뭐 이런 거 연애할 때 뭐 이런 기회를 만들듯이 말을 걸어야 돼요 네 그런 걸 하고 있는 가인데요 예를 들자면 호주에서 파워팀을 챕터에서 파워팀을 구축하는 트레이닝에서 사례를 들어주는데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파워팀이다 그럼 자동차 파워팀에 사람들이 모으는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새 차 그렇죠 새 차 신차 신차 그렇죠 신차 이게 자동차 파워팀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몰고 있는 운전자들 중에서 그래서 어디 공업사에 간다 그렇죠 공업사 공업사 렌트카 렌트카 이런 보험 중고차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거 중에 그 사람들이 찍은 전문분야 업종이 뭐냐면 카페였어요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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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지난 얘기긴 할 텐데 호주는 차를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자기가 몰고 가야 되잖아요 가서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놓고 어딘가에 카페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도시에 몇 군데 그 근처에 카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파워팀 구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카페 사장님들한테 다 연락을 한 거야 아 한 군데가 아니라 한 군데가 아니라 그 동시에 있는 카페들 우리가 다 협업을 할 거다 우리 깐부 먹을 거야 근데 근데 하나밖에 안 돼 한 명밖에 안 돼 한 명밖에 안 돼 장소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어디니까 일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선발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타겟 그러니까 핵심 고객층이 겹치는 사람들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손을 내밀어서 챕터에 초대하고 나하고 만나는 거를 하는 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 만나서 어떻게 초대해야 되는지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럼요 그 B&I에서 제일 멤버들이 싫어하는데 B&I에서 훈련되면 평생 정말 제일 좋은 스킬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비지터 초대 아 근데 멤버들이 싫어해 네 이건 뭐 다단계도 아니고 맞아 이거 뭐 B&I가 돈 벌려고 하는 거다 이런 별의별 변명 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짧게 리퍼럴이나 파워 파트너 파워팀을 하기 위해서 가장 전제 조건은 그 사람을 내가 같이 합시다 라고 초청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초청을 하는데 그냥 저랑 커피 한 잔 할래요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팀이 있는데 이 팀에 한번 와보지 않겠냐 그렇죠 아니 올 사람에게 베네핏을 줘야죠 너도 뭐가 좋아질 거다라는 어떤 그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 대본 있잖아요 내가 수십 명의 수십 개 전문 분야를 대표하는 아주 신뢰할 만한 사업가하고 사업가들하고 같이 모여서 서로 협업하고 고객 소개도 주고받고 그런 모임을 하고 있다 그 모임에서 믿고 고객도 소개 고객도 나누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땡땡땡 분야에 누구 찾는다 있잖아요 그런데 대표님을 추천하고 싶은데 그분들도 좋아하실 건데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냥 버튼 누르면 자연스럽게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죠 생각이 너무 많죠 네 훈련이 안 된 거예요 훈련이 이 비지터 초대는 수영장에 가서 수영 훈련하는 것처럼 아니면 스케이트 배우는 것처럼 그냥 훈련하는 스킬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을 무서워하면 안 되고 수영하려면 들어가서 그리고 계속 연습하고 강사한테 배우고 그래야 되잖아요 비지터 초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리퍼러 파트너와 파워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는 훌륭한 사업가를 팀 동료로 영입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고 이 질문에 대답 중에 포함되는 것은 이런 초대 스킬을 내가 연마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초대를 해봐야지 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하고 있는지를 본인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시간 조금 더 할애해서 해보면 두 번째 질문은 나는 핵심 고객에게 동료를 소개하고 있는가 내 고객에게 동료를 소개하고 있는가 네 이게 저도 이런 리퍼러 파트너를 만드는 걸 제가 직접 해보고 그러면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는 뭐냐 리퍼러이에요 그렇죠 네 제가 그런 얘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의장하시는 분한테 굉장히 싫어 뒷담화 많이 하고 욕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뒷담화가 그분한테 얘기가 들어간 거야 들어가죠 들어가죠 당연히 그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라면 엄청 뒷담화 그냥 뒷담화도 아니고 개 뒷담화야 개에 대한 뒷담화가 아니라 그 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은 그 뒷담화가 다니시는 분이 골프장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네 그거 있잖아 안에서 레스토랑 같은 거 운영하는 분 네 그래서 그 뒷담화의 대상이었던 분이 부인 손잡고 몇 주째 몇 번을 그냥 거기에 식당에 밥 먹으러 간 거야 그냥 그냥 미안해서 죽어버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당연히 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두 번인가 세 번 간 다음에 그분한테 무릎 꿇고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했어요 야 멋지게 해결하셨네요 네 마찬가지로 사람 인지상정이에요 내가 먼저 소개해주면 저 사람한테 관심이 가고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런 일을도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군요 네 그래서 리퍼럴 파트너를 만드는데 야 자 우리 이제부터 깜부 먹는 거야 뭐 이제부터 리퍼럴 파트너 하는 거야 이런 것도 좋지만 자연스러운 거는 내 고객한테 내 고객이 갖고 있는 니즈가 있고 필요한 게 있는데 이 사람이 되게 잘 해줄 것 같아 내 고객도 만족하고 이 사람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런 사람을 추천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리퍼럴 파트너가 되는 거죠 옛날에 연애할 때도 연애의 고수들은 뭔가 무리하게 하지 않고 놀이동산에 가거나 어떤 식으로든 뭔가 신체적 접촉이 있을 만한 그 세팅을 만들죠 억지스럽지 않게 억지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팝콘을 같이 나눠먹는데도 어? 뚜뚜뚜뚜뚜뚜 그냥 손이 같이 닿는 거야 그렇죠 그럴 기회를 자꾸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해야겠군요 네 그래서 나는 나의 핵심 고객에게 동료를 소개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파워팀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또 인파워링 질문 두 가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두 가지 혹시 대답을 자신 있게 하실 수가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의 단계는 어디인가 생각해 보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저희는 그럼 다음 주도 계속되나요? 그럼요 자 이 파워팀 특집 세 번째 시간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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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